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오세요. 한주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쿵푸수로는 한주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인가. 누구인가. 반대로 청푸로는 콧버스를 사버렸지요. 지금 주말에 오미크론 뉴스로 뉴스가 거의 대부분 도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분들이 지금 두려움 속에 시장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웃으면서 진행을 해주셔서 조금 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극당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드려보면 오늘 아침에 저가다. 오늘 아침에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집단들이 좀 있고요. 아직도 겁을 작년 3월을 생각하면서 다 팔아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이라도 먼저 나와야 된다. 너무 공포스럽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도 문자도 받고 전화도 받고 그랬습니다. 극단으로 좀 있는 상황인데 그럼 나는 어떻게 대처할까? 한번 정리를 좀 해봐야 됩니다. 항상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니까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미크론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한 주 동안에는 그 얘기가 거의 대부분 읽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결론이 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나스닥이 3.5%, 다오가 2% 정도, S&P500이 2%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이것은 지난주 금요일 날 하루에 하락 2.5% 정도 하락했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쪽에서 하락폭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유럽이 오미크론 영향이 더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유럽이 4% 이상 다 급락을 했습니다. 개파락해서 반등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났고요. 이 시점에서 걱정을 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우리 시장이 지난 금요일 날 선반영에 있었습니다. 약간 그래서 하락폭이 있었는데 약 1에서 1.5% 있었는데 이 정도의 마감이 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미국이나 유럽 시장이 하락폭을 보면 우리 아직 다 반영 못했다. 추가 하락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폭이 컸다. 우리도 금요일 날 반영은 한 거죠. 그때 이미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다 반영을 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폭이 컸다라는 것이고요. 또 미국 시장도 반장만 열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휴가자가 많았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도 휴가자들이 돌아와서 추가 반영을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반장이라서 더 많이 빠졌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죠. 급한 마음에? 반등을 하지 못한 시간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 아전이수야. 네, 그렇습니다. 10월 이후에 나스닥하고 SM표가 첫 은봉을 발생시킨 거고요. 미국의 정천법으로. 다우는 3주 연속 은봉입니다. 이것은 다우가 상대적으로 계속 약했던 것은 우리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다음은 3주 연속 은봉은 그동안의 경계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우는 먼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나스닥하고 SM표 100이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강했던 것은 성장주들이 상대적으로 강했어요. 그래서 이쪽이 좀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지난주에는 은봉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 오미크론 뉴스와 함께 전 세계 주요 시장이 급락한 가운데 가장 크게 변화된 것은 유가가 폭락했다는 부분. 68달러까지 떨어졌고요. 두 번째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48% 이것도 폭락이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원하는 1,195원까지 올라왔죠. 우리나라도 평가 절하된 거니까 이것도 하락을 한 거죠. 가치는요.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 시장이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겠죠. 일단 지난주에 있었던 뉴스보다도 이 세 가지가 우리 시장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봐야 되는데. 일단 심플하게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렇죠. 유가가 떨어졌어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리고 물가가 올라가면서 오르는 섹터들이 있죠. 그게 소위 경기 민감 섹터. 안 좋은 거네요. 이쪽은 지금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됐습니다. 이쪽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원화가 1,195원에 왔는데 지난번에 1,200원 됐을 때 2,901포인트 찍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1,200원 근처에 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2,900포인트 오늘 바로 깨면서 그 전후에서 시작하면서 이후의 환율에 따라서 추가적인 하락을 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가장 관심이고요. 거기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 좀 드리면 전에 한번 말씀을 제가 자세히 드렸었는데요. 오늘 짧게 말씀드리면 1,200원에 갔는데 외국인들의 거래가 순매매가 어떤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원화가 1,200원 위로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강화되겠죠. 그런데 거기서 1,200원 선이 됐는데 외국인들이 매도하지 않거나 만약에 매수한다 그러면 원화가 이제 아래로 떨어질까라고 보면서 배팅하는 세력이 발생이 된 거예요. 즉 원화가 위로 올라가는 데에 환차선을 피하는 매도, 원화가 여기서 고점이야 이제 떨어질 거에서 환차 이익을 기대하는 배팅하는 매수. 이것이 1,200원 사이에서 충돌이 될 것인데 그것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향후의 단기적인 흐름이 굉장히 많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1,200원 근처 선에서 외국인들 거래가 어떤 것을 살펴보는 게 단기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도 지난주 금요일 날 하락을 했죠. 지난주 금요일 날 하락에서 코스피가 1.16% 하락해서 2,936포인트고요. 우리 시장은 10월 달에 2,901포인트, 그 다음에 11월 달에 2,903포인트, 두 번의 2,900포인트를 근처를 찍었었고요. 다시 오늘 곧바로 2,900포인트를 보기에는 생겼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기초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보다도 전반적인 흐름, 기초 분석보다도 전반적인 흐름을 보는 입장에서는 거기서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수급이나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8주 연속 2,900에서 3,050포인트 박스권에 있는 상태고요. 지난주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는 52주 신고가 돌파 시도를 하다가 다시 재차 내려오는 1,040포인트는 내려왔죠. 꽤 내려온 거죠. 한 4%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주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1조 이상을 매수를 했는데 이것은 주초에 있었던 삼성자 하이니스 매수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들이 1조 2천억 매도를 했는데 이것은 기관들은 종목 중심의 매도가 강력하게 나타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오미크론 관련해서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고 남의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고 다만 메타버스 5G IT 쪽에서는 선별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것은 여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이슈를 보면 여러 가지 주요 이슈가 있었는데 사실 오미크론 얘기 나오면서 이번 주는 내내 오미크론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변이 바이러스 상황과 각국의 정치 대책 그리고 시장의 반응 이것을 관망하자는 분위기에 투자 전략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2일 날 연속 베이지북 발간이 있고요. 경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고용보고소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56만 건 비농업 고용자 수가 이번에 한 50만 건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그런 지표들이 발표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이지북 발표와 고용보고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런 가운데 이번 주는 사실은 오미크론과 상관없이 시장은 좀 관문 분위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한 주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3일 날 미국이 정부 부채 한도 조정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FNC 회의가 있습니다. 이번 FNC 회의에서 테이퍼링의 강도를 더 강력하게 할 것으로 발표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지금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주춤할 수 있는 상황인데 변이 바이러스의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시장이 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관문 분위기가 제가 짙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전망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경계 심리가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달러가 강세가 됐었죠. 어제는 금요일날 살짝 내려왔는데요. 그러므로서 테이퍼링 조기 마감과 금리 인상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걸 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 지금 오미크론이 중요한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 자체를 중요하게 시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경기와 주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을 건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유로달러 선물 시장에서 내년 6월에 금리 인상을 한 차례 할 것이다. 라는 것이 거의 100% 반영이 되고 있었고요. 두 차례 할 것이라는 것도 반영이 상당히 많이 됐었어요. 왜 그렇게 보냐면요. 유로따로 선물 시장에서 선물 전망을 내년 6월에 31.25BP 정도. 이 정도 인상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25BP 인상하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금요일날 변이 바이러스 딱 얘기가 되면서 시장이 빠지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25BP 올리는 거의 100% 갔었는데 이게 하향 다운되고 있습니다. 지금 즉 조기 긴축에 대해서 한 발 물러설 가능성이 있다는 쪽으로 시장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고용 지표와 물가는 긴축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긴축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남은 거는 경기 회복이잖아요. 이 시속 게임 속에서 경기 회복의 최대 걸림돌이 지금 변이 바이러스 재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려와 경계감이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전반적인 기저의 내용을 깔고서 변이 바이러스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몇 가지 이번 주 전망에서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만 좀 말씀드리면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 1,200원에 2,900포인트. 이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부분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고요. 1,200원 환율에 2,900포인트. 그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에 달러 강세였고 국제 수익률이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달러가 약간 내려왔었고요. 그리고 국제 수익률이 떨어지고 유가가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경기 민감주 쪽은 피해이고 상대적으로 조금 더 그동안에 안 좋았다가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성장주 쪽이 또 매개가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와 성장주들이 이번에 이 하락 속에서 얼마나 잘 버티면서 오히려 그쪽의 매수가 일어나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게 두 번째 포인트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1,200원에 2,900포인트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오케이, 이제부터는 다시 반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개연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환율이 1,200원 위로 더 올라가지 않고 이제 1,200원을 고점으로 해서 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럼 환차익을 노리는 외국인들의 배팅이 들어온다라고 우리가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다. 만약에 그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간다면? 계속 팔겠죠. 외국인들이 팔면 금리가 환율이 더 올라가고 추가적으로 하락한다고 본다는 거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포인트는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코스피는 생각해 보시면 8주간 여기 있는 거잖아요. 심리작재가 굉장히 약세 있는 상태고 굉장히 피로감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이런 노이즈 악재들이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매물이 딱 나오면 심리적 매물이 동반해서 나올 개연성이 있어요. 그럼 이제 걱정하라는 부분은 뭐냐면 여기서 하락을 해서 나오면 그 하락은 어떻든 그냥 마감이 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부분들에 반대매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만약에 매수 진입을 하거나 내가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좀 감안하셔야 된다. 코스피 시장은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약했던 시장에서 또다시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수급의 악순환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감안하면서 코스피 시장은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강했지 않습니까? 52주 신고가 근처까지도 갔던 시장이에요. 코스피 대비 강세를 보였고 테마 장세가 계속 되어 있었거든요. 거기에 테마들은 처음에는 메타버스에 속해 있던 게임과 엔터와 콘텐츠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IT 종목들이 일부 올라오기 시작했고 아몰렛 종목 올라오기 시작했고 5G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들 종목들은 지금 차트가 올라가다가 이번 노이즈가 발생한 거거든요. 상승하다가 노이즈가 발생한, 즉 시장이 하락하면서 동반해서 하락한 종목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차익 매물이 또는 지금 던지는 매물을 소화 후에 곧바로 다시 강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관점을 좀 가져와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네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이번 주에 정반전기 시장 상황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 상황은 불안한 마음에 많은 사람들이 막 던지면서 좀 지수가 떨어지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반등한다는 거고 코스닥은 많이 올랐던 종목의 차익 실현 이후에 이제 다시 반등한다. 네. 좀 풀어서 말씀을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시황과 연관돼요. 시황이 반드시 떠야지만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또는 산업 사이클 상에서 이 산업이 좋아져야지만 올라가는 섹터예요. 이런 종목들에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동안에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렇게 많이 떨어졌던 종목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번에 지금 얘기하는 오미크론 얘기가 이번 주에 어떻든 정리가 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런 가정 후에 시장이 반등을 해요. 시장이 반등을 할 때 시황과 연관된 종목이나 산업 사이클와 연계된 얘네들이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판단을 봤을 때 그렇지 못할 거라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가지고 있으면 손해이고 올라가도 별로 못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에 계속 강하게 테마를 이루면서 올라갔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섹터들이요. 이런 섹터들은 시장 하락 때문에 다시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거는 저가 매수할 타이밍이 아니냐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차별화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의 시황을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고 물론 제 의견과 다르게 보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게 하시겠지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종목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사실 우리 3%에 출현하면서 이 얘기를 우리 전 프로님과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아요. 프로님이 항상 그걸 알겠는데 그렇게 하라는 걸 알겠는데 어렵다 이렇게 맨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해야지만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이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오늘 오미크론의 얘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오미크론에 대한 데이터가 지금 뭐가 있어요? 없어요. 데이터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도. 지금 저보다 얘기하는 게 백신의 효과가 기존의 백신의 효과가 있냐 없냐도 한 2주 정도 테스트해봐야 된다. 그리고 이게 치사율이 얼마나 되느냐? 신명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 좀 더 데이터를 보고서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1, 2주가 걸릴 텐데 그 1, 2주 동안은 데이터가 없는데 그 사이에서 이게 금방 끝날 거다, 별거 아니다, 치사율이 낮다 아니면 오래 갈 거다, 폭락할 거다 이건 그냥 다 자기 생각이잖아요.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는 시장은 당연히 관망원의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자면 리스크는 확률적으로 우리가 테이킹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나리오를 가지고 금리 인상을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게끔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 조정을 해가면서 가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모르는 데이터가 없는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거기에 대응하든지 하나는 회피하는, 도망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회피해서 도망간다는 얘기는 매도를 강력하게 해서 나는 현금을 최대한 확보해서 나는 지켜보겠다라는 거고 그런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도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그냥 관망하면서 있는 것이고 하나는 그 안에서 종목 교체하면서 지금 그다음 장을, 이거 끝나고 나서 그다음의 상황을 보면서 내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전체적인 시장을 봤을 때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봤을 때 코스닥이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건 이번만이 아니고 내년에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시장에 코스닥이 급등 종목이 막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급등, 내가 종목은 갑자기 얘기하는 생각이 났는데 지금 60주 신저가, 52주 신저가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이 시장에. 꽤 많이 있어요. 52주 신저가, 신고가가 아니고 60일 신저가 이런 종목들이 꽤 많은데요. 그런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사실은 어디에 있냐면 원자재이나 경기민감주에 많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이후에 이게 끝나고 나서 강력하게 상승할 수 있느냐를 판단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그게 60주 신저가의 종목이 있고 어떤 거는 역사적 신고가가 있어요. 그럼 내가 60주 신저가의 종목을 팔고 역사적 신고가의 종목을 어떻게 삽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그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60주 신저가의 종목을 가지고 있다가 여기 52주 신고가를 가면서 또는 역사적 신고가를 가면서 계속 강력하게 올라갔던 종목이 이번에 이런 오미크로이나 변이 바이러스에서 얘가 급락을 해. 그러면 기회이잖아요. 내가 한번 탈출할 기회이잖아요. 신고가 쳤던 친구로 갈아탈 기회? 그러니까 센 종목으로. 내가 계속 약했던 종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종목을 일부라도 내가 수익률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판단해 봤을 때는 이렇게 시장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하락을 할 때는 어느 정도라도 내가 그동안 고생했던 종목들을 좋은 종목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그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과정이 지금 어떤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는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뭐냐면 아마도 관망한다. 그냥 지켜보자.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건데 그 방법도 거의 대부분이 아마 그런 방법으로 취하시면서 시작을 볼 건데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내가 있는 종목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 이게 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올라가기는 좀 힘들어. 내년 꽤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얘는 지금 좋아 보였어. 그렇다면 이번에는 일부라도 그렇게 조금씩 옮기는 게 그 다음 수익률에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 설명을 대응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대응에서 왜 제가 자꾸 성장주 위주로 조금 더 봐야 되지 않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을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물가와 고용지표는 지금 긴축 정책의 요구를 충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긴축으로 전체적인 정책이 갈 텐데 우리나라에 지금 긴축에 진입을 했고 지금 미국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긴축을 하고 있는 동안에 경기 회복이 안 되면 그게 디플레이션이나 스티크플레이션이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경기 회복이 동반하면서 긴축의 정책을 가져가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잖아요. 그런데 경기 회복이 되지 않은 가운데 만약에 긴축을 진행을 하면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긴축과 경기 회복의 시속 게임이 계속 벌어지는데 경기 회복의 전제 조건이 그동안에 얘기했던 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강력한 재정 정책, 경기 부양책 또 하나는 위드 코로나를 얘기를 계속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걸 바라보고 위드 코로나나 재정 정책이나 경기 민감주를 바라보고서 가져가야 된다고 그동안에 얘기를 했었고 여기에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머리가 아픈 상황이고 조금 힘든 상황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이번에 한번 또 오비크로이란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어요. 이번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 동안 내가 이것을 들고서 내년까지 가져갈 거냐 판단을 본인이 하는 거죠. 또는 이게 끝나도 이게 쉽지 않겠구나. 경기 회복이라고 한다면 시장은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그쪽이 아닌 다른 쪽으로 자금은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어디 쪽으로 갈 거냐 생각을 해보고 이런 겁니다. 경기나 아니면 자산의 비정상적인 급등이 있었는데 그게 정상화되는 하락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정상화되는 다시 성장을 우리가 기대하라는데 거기서 삐걱거리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면 시장의 유독성이 더 보관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 제한된 자금들은 분명히 수익률을 추구할 텐데 그 수익률은 그러면 이거는 다일랜드스나 국제수익률이나 유가나 상관없이 성장할 수 있는 쪽으로 나는 갈 거야. 그리고 재정정책이나 정책 수의자로 갈 거야. 이렇게 연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런 쪽이 거의 대부분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 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도대체 뭐 그 결론은 뭐야 좀 심플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말씀을 많이 하신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초에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랬다 내일이 4일 동안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야 오르다가 급등해가지고 그거 진짜 짜증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난주 초에 급등했던 이후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강세였고 그리고 반도체 가격이 이제 하락폭이 둔화되었고 그리고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이 여러 가지 발생이 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이번에 내가 같이 버려야 되는 종목이 아닌 거죠. 그 종목은 오히려 지금 최대한 어떻든 최대한 싸게 사는 게 중요한 종목이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종목을 옮겨가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즉 어떤 거냐면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위 구조적 성장주나 재정정책의 수혜주들은 테마 장세를 계속 이룰 것이고 종목 장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닥쳤으니 나는 여기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완전히 회피한다는 얘기는 다 팔고 나가는 건데 내가 회피가 아니고 대응할 거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관망할 것인지 아니면 포트폴리오 내 종목을 일부 변경해서 가져갈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에서는 소위 경기민감주와 가치주라고 얘기하는 쪽보다는 정책주나 성장주에서 이동해서 갔을 때 요구에 조금 잠잠해지면 내 전체적인 자산은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미크론이나 이런 등등의 노이즈로 하락한 상황에서 종목 변경이 차라리 좀 쉬운 타이밍이 된 것 같다.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정프로 곧버스 친 거는 퇴소해야 돼요? 곧버스는 사실 오래 들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 원래 며칠하고 빡 빠지는 곧버스를 장기 투자하는 건 아니지. 롤오버 비용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왜 하셨는지가 궁금한데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매우 공익적 목적이었습니다. 저의 곧버스가 거꾸로 가니까 이 아저씨가 곧버스를 치면 장이 오를 것이다. 그래서 올랐어요, 실제로. 오늘 하면 BP 될 것 같은데 오늘 정도면 플러스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그런 의미라서요. 이거는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틀 가더라고요, 이틀. 딱 효과가 정프로 요건이 이틀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살펴본 투자 인사이튼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박 부장님은 내일도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제 권수르 기자 만나러 갑니다. 2022년에도 여전히 유망할 1등 산업과 종목들을 찾아야 할 시간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2022년도 투자의 정확한 흐름을 읽고 미리 준비하는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투자 특강 남들보다 한 달 앞서 달라진 시장 환경과 유망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안목을 키우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AI 워로 테슬라 투자에 영감을 끌어낸 자동차 김준성 애널리스트를 비롯한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삼포로티비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포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네네리스트 읽어 이혼이 도와 신청해 신청해